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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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스 조카스기 그러기전에 목을 한번 더 풀어야 해요 이거 한번만으로는 안 풀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당가를 두개 배웠지? 호남가하고 사철가하고 그럼 어떤 것을 할란가? 사철가 사철가를 하고 잡아? 아니 우리 호남가를 그리어? 어디까지 배웠는감? 그럼 어디까지 배웠는감? 어디 말해줘? 그거 해갖고 배워부르게 응 말해줘 다 배웠잖아? 결석자들이 많아 그리고 뒤에 들어온 사람이 이걸 못 배운 사람들 때문에 한번 더 터서 다시 배우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 신호부님은 조금만 양해해주고 다 몰라요? 좋아요 왜냐하면 반복할수록 완성도가 높아지니까 아까 여기에 정답은 또 있었어 미완이라고 하니까 많이 불러야 된다고 그 말도 맞아 그거는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고 근데 배웠던 것도 지나가면 까먹으니까 그러자 연습도 해줘야 되고 말은 맞은 말이요 그럼 이제 한평천지를 배워보자고 거기까지 하고 기초는 무조하고부터 배우자고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늙은 몸이 광주고양을 보랴 보고 세조선 밀려 타고 해남구로 건너갈지 풍양을 보듯 풍양을 보듯 해놓은 보성을 비쳐있고 고사하는 아침만개 영암을 둘러있네 태인 오신 우리 성군 해양을 상흥권이 상대 육경의 수군전심이여 방백수령은 지난군이라 부창성 부창성 높이 앉아 가죽 풍경 바라봐 보니 만창 우워드봉 꽃피소서 층층한 익산이여 백리 남양 흐르는 흑한 물은 흑흑흑 흑흑흑 반경인디 용담의 맑은 물은 희한 흑흑흑 흑흑흑 묽은 꽃은 꽃 꽃 마다 금 산이라 남 어느 봄이 드려 각 쇠 화총 장 허니 나무 나무 이 임 시리오 바지 가 지 홍 과 가 보다 풍 속은 화순이오 인심은 화멸이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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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무주 오구 여기 서기는 부터 배워야되구메 서기는 부터잉 서기는 부터잉 원정광 서기는 왕 광 이라 시 자 서기는 영광 이라 창평 안 좋은 세상 창평 안 좋은 세상 구하 널 이 이힐 사문이 구하놀 이힐 사문이 산웅공상은 나가니라 산웅공상은 나가니라 선웅공상은 나가니라 사농공상은 나가니라 부자영재 부자영재 통보기록구나 통보기록구나 강진의 상고서는 네번째 박에서 강진의 상고서는 진도로 건너갈지 신도로 건너갈지 금구어 그 멀리로 금구어 그 멀리로 쌓인게 김재로다 쌓인게 김재로다 농사거던 옥고가고 백성 농사거던 옥고가고 백성 임필사이가 둘렀으니 임필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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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렀으니 둘렀으니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완전히 잘하시는구만 확실히 잘하셔잉 서긴언정광이라 창평한 좋은세상 서긴언영광이라 창평한 좋은세상 무안올 무안올 이힐 사문일 무안올 이힐 사문일 이힐 사문일 이힐 사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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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일 좀 우자 형제 통복이로구나 우자 형제 통복이로구나 강진의 상고서는 강진의 상고서는 강진의 상 Wie 진동으로 면접아 강진의 상의 강진의 상대 부터askành 진도로 건너갈지 금구어 금을 이뤄 쌓인 게 김제로다 금구어 금을 이뤄 쌓인 게 김제로다 쌓인 게 김제로다 농사 거던 억구가고 백성 농사 거던 억구가고 백성 임피사이가 불렀으니 임피사이가 불렀으니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잘 들으시만? 그러면 붙여서 해볼까? 석인원 시작! 석인원 정광이라 장평한 좋은 세상 부안월일 사문일 산홍공상은 다가니라 부자영재 부자영재 통복이롭구나 강진의 상부서는 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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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갈지 진도로 시작 진도로 건너갈지 금구어 그 멀지로 쌓인 게 김제로다 동사 거던 억구 백성 임피사이가 둘러 쓰니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흠 날 잘하셔 어째 이렇게 잘 한디야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진짜? 올레올레 참 저렇게 재밌어하시는 양반이 생겨 내가 그냥 보람이 생겨 뭐도 하지마 너무 재밌어 진작? 저렇게 말해주니까 기운이 불꽃 막 나고 그치? 응 그럼 호남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넌스톱으로 매끄럽게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방와류 우리가 드디어 그것이 무엇이지? 보렴의 완성을 향해서 가도록 하십시오 팡! 팡! 쏘세요 선생님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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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을 패스하는 사람이 어딨어?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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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침 반개 영암을 둘러있네 태인 오신 우리 성군 내 약을 상흥원인 상세육경 수군전심이요 방백수령 없지 않뿐이라 곧장 성을 높이 앉아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만장 우국와드몽 높이 송사 중증한 익산이요 백리감에 흐르는 물은 고고고고고고 만경인디 용당의 맑은 물은 이안용안 저며 응주어 붉은 꽃은 곧 꽃마다 금산이라 나무를 봄이 들어 각색 화총장 나무나무 임실이요 가지가지 오빠로다 풍속은 화순이요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 금리기 초난 부주오고 성인은 정광이라 장평안 좋은세상 부안올일 사문일 산홍공상은 나아니라 부자영재 동북이로구나 강진의 상고서는 진도로 건너갈 제금구어 금을 이뤄 쌓인게 김재로다 동사하던 고고고고 백성임 피해사이가 둘러허어선지 고고고고고고 노라무세 고고고고고 아따 원하님 동두운이라고 욕봤어 그것을 줄게 붙여 저 이쁜 마음씨 얼른 붙여 그놈이 얼굴을 금방 열삭을 떼는 그놈이 최고야 그리고 그 멍이